안녕하세요 개그맨의 조희로입니다 저는 권재관입니다 저는 유민상입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수능 2016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태껏 열심히 준비한 거 그날 후회 없이 다 실력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침착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읽고 열심히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이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끝 수능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